오늘 법정에 출석한 이재명이 재판관에게 나를 아느냐고 뚱딴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과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빗대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이재명을 향해 이현종 의원이 논평했습니다. 재판장하고 나와 관계가 똑같은 관계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건데 두 사람 관계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자, 이재명 대표 그 판사하고 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조직에서 일해 본 적이 있나요? 전혀 일해 본 적이 없잖아요. TV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아는 거고 그 관계와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함께했던 그런 기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함께 여행도 가고 판사님하고 언제 여행 가셨습니까? 판사님 골프 치셨습니까? 모르잖아요. 그거하고 김문기 씨하고 어떻게 관계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엉뚱한 질문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관계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걸 가지고 판사한테 훅 들어가서 이 질문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은 검찰이 증명해라. 어떻게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를 안다는 걸 검찰이 증명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은 지금 나온 사실 자체가 보면 객관적으로 이게 다 증명되는 거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문기 차장과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곳에 근무를 했고 이렇게 여행도 함께 가고 보고도 수차례 받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이야기한 것과 재판장이 나를 아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참 저는 엉뚱한 질문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